엄마, 친구, 아들에서 케미를 선보일 정혜인, 정소민! 김지은 나와주세요! NC가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빠, 나 콩국수 먹고 싶어. 내가 먹게 해줄게. 어? 어? 뭐야? 부담감과 압박감 때문에 즐기지 못할 바에는 소민! 소민! 바람 불어서 춤추고! 엄청나요. 진짜 엄청난 느낌이야. 엄마, 친구, 아들에서 케미를 선보일 정혜인, 정소민! 김지은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예스! 정혜인! 정혜인! 오로라 셔티렛! 이런 얼굴로 하루만이라도 살고 싶어. NC가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빠, 나 콩국수 먹고 싶어. 내가 먹게 해줄게. 어? 어? 뭐야? 양손으로 쓰고 계세요, 양손으로. 내가 먹게 해줄게. 나만 기다려. 내가 먹게 해줄게. 정혜인! 오늘 또 가족이죠,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성원 두 분에게 마칠 생각하지 말아라. 조언을 해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부담감과 압박감 때문에 즐기지 못할 바에는 소민! 소민! 아, 미쳤다! 제일 좋아! 새롭게 들어온 건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김지은입니다. 아, 미쳤다! 평소에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선생님. 오늘 또 바스 게임을 한대요?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잘하지 않아요. 한혜님 캐릭터 좀. 아, 잘할게 하나. 어, 베끼시면 안 돼요. 안 베끼었어요. 아, 진짜 안 베끼었는데. 정답 엄친아. 엄마, 친구, 아저씨. 아, 귀여워라. 놀토,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